AIG는 뭐 그렇게 AIG도 홍국이나 MG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브랜드 파워가 약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재인단비 7천만원 특정항암 100만원 항암 생위조절 3천만원 항암 양성자 치료비 4천만원 상품 구성은 쭉 내려가고요 AIG는 참 개특한 안보험이에요 방사선 치료는 보조가 아닌 필수 그래서 항암 특화보장 7조 선별 특정항 추가 보장으로 암 치료도 집중해서 든든한 보장이 가능하다 암의 전조 증상부터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연령변, 항암 특화, 3045 이런 것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20대에서 40대 남 여성을 위한 토탈케어 안보험도 가능하고요 일반암, 고액치료비, 4대 특정암, 재진단비, 치료비까지 이 모든 걸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AIG는 비갱신형은 없어요 다 심령갱신형이에요 그래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지만 저렴하고 그냥 저렴하게 원하면 AIG로 가입하면 좋은데요 보험은 지금 여력이나 비갱신형 원하시는 분들의 AIG는 별로 그리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것도 20대부터 40대 진단 강화, 치료비, 일반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참 기특한, 뭐 기특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진단 강화, 일반암, 5대 고액암 고액암, 식도체장, 고액순, 뇌 백결병이죠 보장받기 거의 힘들어요 4대 특정암, 재진단비, 치료비, 표적, 특정항암, 항암 생위조절, 항암 야성자 이렇게 더 구덩이 가능하다 여기서 구덩이 가능하다